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62강이고요. 결과와 목적과 방법의 부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예문 3개 보시면 So that은 다 아시죠? 그는 너무 angry, 화가 나서 He could not speak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 해석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신에서 요거를 이제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꾸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To, To 용법을 쓰면 되죠? He was to, 그리고 angry라고 쓰고 그 다음에 to spea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거는 지금도 이런 거를 내신에서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 할 때는 이런 거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No man is so old that he may not learn인데 이거는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있죠? 부정어가 있을 때는 이게 so, 또, that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끊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뒤에는 뭐, 뭐 하도록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뭐 하도록? 그가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늙은 사람은 없다. 뭐, 뭐 할 정도로가 좋겠네요. 그가 배울 수 없을 만큼 또는 그가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늙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앞에 부정어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그가 배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늙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도 보시면은 그는 회복했죠. 뭐를요? 그의 힘을 회복했는데 그 다음에 so, that이 나오죠. 그쵸? 이 so와 that이 붙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과로 결과 용법으로 거의 뭐 그래서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용법으로 목적 용법으로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뭐 할 수 있도록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목적일 때는 주로 이 조동사 can 같은 게 있거든요. can이나 will이나 may 같은 게 붙는데 근데 여기 붙은 can은 그냥 말 그대로 능력의 can이에요. 해석을 해보시면은 그는 그의 힘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지 목적의 부사자를 이끌기 위해서 이 can, will, may, 무슨 my, to, could, would, should 이런 거 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so, that은 그래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so, that 다음에 can, may, will 그쵸? could, would, should, might 이런 거 나오면은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문장들 보시면 so, that 또 나오죠? 너무 뭐해서 뭐하다. 그는 너무 바빠서 그는 주는데 여러분, no, thought니까 주지 않은 거죠. 생각을 그쵸? 어디에다 생각을 주지 않은 거예요? to, 이하에다가 그쵸? to, 이하. or to drink 예요. 그러니까 먹고 먹는 것과 이 마시는 것에 조차도 심지어 여기에도 어떤 생각을 주지 않았대요. 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바빠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각할 저를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아주 기본적인 그런 식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have a ride 고 so 나오고 that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너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주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누구도 너를 아, 트러스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또 so 나오고 that 나오죠? 예, 이 uncommon이 무슨 말이에요? common은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게 아닌 거죠? 그쵸? 이거 흔하지 않은 거죠. 레어는 뭐예요? 레어도 흔하지 않은 거죠. 드문, 진귀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물거나 진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할 정도로? 예, 바로 그것에 대한 모든 추구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행복이겠죠. 행복을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그러한 추구들 행복에 대한 모든 추구가 이게 주어져 is vain 헛될 정도로 그쵸? 헛될 정도로 그렇게 드물고 그렇게 진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추구가 다 헛될 정도로 드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제가 항상 태블릿 화면 녹화로 이 강의를 찍는데 제가 태블릿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썼는데 그게 하도 좀 오래돼서 제가 갤럭시 이 갤럭시 탭 S10 울트라로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 그 S10 시리즈 이 울트라 시리즈에 좀 말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세븐 쓰던 분들이 10으로 바꾸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울트라 화면에 14.6인치인가 그래요. 이걸로 지금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계속 보시면 There is no branch of knowledge 지식의 브랜치는 뭐예요? 가지인데 분야죠. 그러니까 분야 지식의 분야 지식의 가지니까 그리고 이게 So that 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식의 분야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것이 그 지식의 분야가 Cannot be conquered by Perseverance 그러니까 인내죠. 이게 인내에 의해서 정복될 수 없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지식의 분야가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어려워서 인내에 의해서 정복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의 분야는 없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버글러는 강도죠. 강도가 끼죠. 장갑을 끼죠. 그래서 So that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지문이 없죠. 지문. 그렇죠? 지문이 없습니다. 자, So that 이것도 어, that이 없죠. 근데 이거는 근데 that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디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략이 돼 있는 거죠. So that 그래서 나는 너무 졸려서 그래서 I cannot keep my eyes open 목적어, 목적 부어죠? 그래서 내 눈을 연 채로 오픈이니까 뜬 채로 유지할 수가 없었죠. 너무 졸려서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to secret 그죠? 비밀스러운 것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버스인데 여기서 버스는요. 뭐뭐 하지 않고 정도로 뭐뭐 하지 않고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버스는 뭐뭐 하는 것 외에 제외하고의 뜻이 있죠? 얘가 뭐뭐 하지 않고는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주로 문어체에서 써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그것이 바로 이 nothing이죠.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고 만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결과용법으로 또는 목적용법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뭐뭐 하지 않고 라고 해석이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세일러가 심지어 그쵸 키스 했죠. 어디에? 바로 그 저기 어디야 그 땅에다가 키스를 한 거죠. 그런데 So glad war day to be on land 인데 저는 이 문장을요.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치고 싶냐면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소글래드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것 같아요. 그리고 war day 이렇게 쓰고 그리고 to be to be on land agai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오는 거죠. that 하고 더 세일러 세일러스 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세일러스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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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ed the ground 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o glad 가 원래는 이게 지금 동사 주어죠. 그들이 그들은 누구예요? 세일러죠. 세일러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쵸? 뭐 해서 이때 이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이죠. 그쵸? 글래드한 원인이에요.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육지에 있게 돼서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세일러들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쵸? So that So that 그래서 그 세일러들은 그쵸? 이 이 뱃사람들은 심지어 땅에다 키스까지 했다.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봤죠? 예 그리고 또 이 원래 문장 이것도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얘 있잖아요. 얘의 그 원래 문장은 어떻습니까? 데이가 앞에 오겠죠. 그쵸? 데이는 세일러고 그리고 워 So glad 그쵸? 그리고 투 비 투 비 온 랜드 어게인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So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So glad 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좀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할까 합니다. 출판사에다가 이 문장은 수사적으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뒤로 뺀 건데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더 좀 매끄럽습니다. 그 구문적으로 자 그 다음 것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So that 이죠. So that 예 So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S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어떤 것도 가지지 않도록 그렇죠? 않도록 또는 않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게 S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뒤에를 뭐뭐 안토록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후회할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풀었었던 이 내용 있죠? 이 구문이 지금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게 지금 동사고 지금 얘가 주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 동사 다음에 원래 이렇게 So numerous 가 왔었고 뒤에 이렇게 대절이 있는 형태예요. 원래대로 라면 어떤 문장이었어요? books and 그렇죠? newspaper 이거 대문자로 썼네? 그리고 In our days In our days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아가 온 다음에 So numerous 에요. 그렇게 오고 뒤에 이렇게 that이 오는 겁니다. that 그렇죠? 이 자리에 that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newspaper 우리 시대에 책과 newspaper 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빼니까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도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우리 시대에 책과 신문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뭐 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상상할 수 없어요. 뭐를요? 그렇죠? 이외의 목적어가 타임이죠. 어떤 시기 시기 때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없는데 어떤 시기와 어떤 때예요? In which 이하가 또 설명해 주죠? 바로 인쇄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때를 그렇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좀처럼 너무 시문 이런 게 많으니까 인쇄기가 과연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쏘 되시죠? 디보이드 오브는 뭐예요? 뭐뭇이 없는 이죠? 뭐뭇이 없는 그래서 그는 너무 상상력이 부족한 거죠. 상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has not has not 라고 안 쓰면 원래 좀 이상하죠. 뭐라고 써야 돼요? doesn't have 라고 써야겠죠. doesn't have 그렇죠? 그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할 힘이 없어요? to enter into 죠. enter into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빠져드는 거죠? 그 개념에 빠져드는 거. 그럴 힘이 없고 그리고 심퍼사이즈랑 지금 enter into랑 지금 이게 1번이고 2번이에요. 둘 다 2에 걸립니다. 얘에 그리고 동정하고 공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to enter into to 심퍼사이즈가 그 파워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떤 개념들에 빠져들고 그렇죠?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물들이죠. 소설에.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상에 빠져들 힘이 없는 겁니다. 그가. 뭐 때문에? 상상력이 부족해서.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벌이죠. 벌의 뇌죠. 벌의 뇌는 대략 어떤 사이즈예요? 아, 이 글래스 씨드니까 풀의 씨앗 사이즈예요. 대략.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each small size 그 뇌에 그 벌의 뇌의 작은 사이즈가 제한하죠? 그 생각하는 능력을 그래서 그래서 라이크는 전치사죠. 그래서 괄호 묶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많은 또 다른 곤충들처럼 그렇죠? 벌의 매일매일의 활동이 아, 캐리이드 아웃 수행되어지죠? 뭐에 의해서? 인스틱트 본능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겁니다. 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생각도 못합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할게요. 대여라 있죠? 뭐가 있어요? occasion.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인아워 라이프니까 우리 삶에서의 어떤 시기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웬이아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그레이트 그레이트 웨이브니까 아주 큰 파도가 그렇죠? 쏘가 나왔고 여기 대지 나왔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압도해서 우리를 그렇죠? 큰 파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를 압도해서 그래서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비포가 이끄는 부사들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괄호 닫아줘야 돼요. 우리가 회복하기도 전에 모를요. 우리의 dazed senses니까 멍한 감각을 회복하기도 전에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 파도죠. 큰 파도는 지나가서 지나간대요. 그리고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on every side of us 우리 주변 우리의 모든 측면에 있는 그 물이 고요해진대요. 다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예요? 바로 웨니아가 설명해주는 때죠. 큰 파도가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를 엄습하고 압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파도가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이 다시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좀 그게 너무나 갑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군대 같은 것도 그러지 않나? 군대도 어떻게 보면 큰 파도 아닙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병사 월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대리 복무를 하더라고요. 걸렸어요. 대리 복무 하는 걸 그래갖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데 군대도 보면 요즘에는 1년 6개월만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군인인지 아닌지 그런 정신이 들기도 전에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 주변이 고요하고 저는 다시 사회인이 되어 있어요. 이게 꼭 맞는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6번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위기죠. 위기인데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2세대의 위기입니다. 2세대의 위기 그런데 이 위기가 복수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단수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단수형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복수형은 IS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ES로 돼야 돼요. 이 세대의 위기들이 뭐처럼 보여요? 가장 커 보이죠. 우리의 역사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그 위기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THEY ARE NOT SO THAT 그것들은 너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할 정도로? 그것들이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나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들이 우리가 그 위기들을 맞닥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막 크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상당히 커보여도 그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위기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었잖아요. 전쟁을 딛고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제 칠드런이 픽업 랭기지 인데 여러분 픽업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익히다 의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익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아이들이 익힌대요. 어디에서 익힙니까? 바로 엄마의 무릎에서 익히고 그리고 improve upon 까지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 언어저 이 이승은 언어입니다. 자 뭐 하면서 바로 그들이 계속 하면서 죠. go along 그렇죠? 뭐에 의해서 자연적인 과정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서 뭐의 과정? 관찰의 과정 그리고 imitation 모방의 과정 누구의 그들의 elders 그 어떤 윗사람들이죠. 그들의 윗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들을 관찰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또 그것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무릎에서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손 윗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관찰하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계속해 가면서 그것을 향상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there is no human community 에요. 인간 공동체가 없대요. 너무 원시적인 쏘데시죠? it does not possess the spoken language spoken language 는 구어죠. 구어를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소유하지 안을 만큼 그렇게 원시적인 인간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스퍼큰 랭기지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원시적인 인간 공동체는 없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결과 목적 방법의 부사절 오늘 살펴봤고요. 또 6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